예수님과 동행하는 팍팍 성경 읽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장, 6장을 읽습니다. 4장에서는 앞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제사장들과 맡은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듣고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두었으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무려 5천명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붙잡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대답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선포하였습니다. 반대자들이 사도들을 놓아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후에도 성도들은 각 사람의 소유물을 서로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막상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에 헌금하려 할 때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속인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일들을 들은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끌어내며 말하기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반대자들은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왔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찌하지는 못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며 겁박한 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겁박에 굴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였습니다. 6장에서는 열두 사도들이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부흥하여 일곱 사람을 택하여 안수하고 일곱 일꾼을 세워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일곱 명 중 하나인 스테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반대자들과 논쟁을 벌였고 그때 붙잡혀 공예에 넘겨졌습니다. 반대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테반을 죽이려 하였는데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접음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여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체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체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권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써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예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예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온 사람은 사십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노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 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그 부루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나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분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체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체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있으되 문을 열고 본 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기되 부서소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체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사무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율법규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메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메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순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도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후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 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구와 장로와 석인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분의 사람은 2.5%를 포함하고 우리의 사람은 nadal 뭐지 이 분의 사람은 거짓 증인까지 이런 분의 사람은 이 분의 사람은 내 분의 사람은 우리의 사람은